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입주자 관리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주자 관리에요. 그래서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입주자라는 것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얘기하고 있죠. 사용자라는 것은 전월세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개를 합하면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합하면 입주자 등이 되죠. 그래서 입주자 관리를 이렇게 보면요. 1번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의 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입안한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 대표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거는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그래서 우리가 감사 요청은 입대의나 관리주체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우리가 감사 요청은 얼마라고요? 10분의 3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3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면 우리가 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였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바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공동주택 2번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또는 이렇게 관리규약 준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래서 공동주택 alwayszote with me?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준칙은 누가 정해요? 시 도지사가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준칙. 이게 공동주택관리준칙이죠. 이 준칙은 시 도지사가 제정을 하죠. 정해놓죠. 그러니까 준칙을 정하는데 제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2번을 보시면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그래서 이건 맞네요. 1번은 후두교통장관을 시 도지사로 바꿔야 되고요. 3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것도 맞아요. 4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또는 위원회의 선임 및 인기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다 거기에 되어 있죠. 선관위의 관리규약이 되게 들어있는데 한번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 비용은 20만 원, 20만 원 얼마 이상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그 이상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대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자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은 대개 아까 상가 같은데 그런데 얘기를 해요. 그런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이 된다. 아까 상가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입주자 공유 아닌 봉인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하면 안 되겠죠. 관리규약을. 그리고 4번을 한번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아까 했네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죠. 들린 걸로.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동별대표제의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별대표제의 결격 사유는 어떻게 됐나요? 결격 사유요. 결격 사유인데 이 결격 사유는 우리가 미안파 이렇게 봤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였어요. 금이 금집주삼 이렇게 했는데 금이 금집주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요? 백벌이죠. 여기는 백벌금이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위원이고 선대소 이렇게 선대소가 있어요. 선대소 그리고 동동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론강의 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금집이 있고 금이 미안파 이렇게 보면 미성연자, 한정지산자 또 파산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 또는 대립권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그런 사람이고 또 소속인데 임직원이 있고 임원이 있죠. 관리주체는 임직원에 소속되면 안 되고 또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면 안 되죠. 그런 소속 직원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동별대표자 사임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동별대표자로서 해임을 시켰잖아요. 해임을 시키면 2년이 경과되어야 돼요. 또 관리비를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이렇게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박스안을 보면요. 기억을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법도는 주택법,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면 백벌이라고 그랬죠. 백벌이. 1년이라고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어요.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기억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니은범부터 보면요. 선거관리위원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디귿을 보시면요. 해당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우리가 동일이죠. 동일, 동이, 동삼. 이렇게 관삼인데 동일, 동이, 관삼이에요. 그래서 1, 2, 3.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동별대표자를 사임하면 우리가 1년이고 동별대표자로 해임되면 2년이고 관리비는 3개월 연속에서 안내면 그렇고 그래서 이유를 보시면 동별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1년 맞지요. 그리고 가로안을 보시면 해당 동별대표자에 대한 해임 요구 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그래서 동이 맞지요. 그래서 미음을 보시면요.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그래서 관삼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4번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동별대표자가 입후보가 1명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거기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게 빠져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3항을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확하게 맞아요. 4번요. 선출공고일 현재 당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그것까지 맞네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것도 맞아요. 사용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사용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20년 4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사용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다만 입주자가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에 그런 선거구에서는 당, 각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춘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선출공고가 이렇게 나고 2개월 이내 2회 이상 계속 선출공고를 냈는데 입주자가 지원자가 없어요. 동별대표자로. 그런데 사용자가 하겠다고 나왔어. 그러면 사용자도 동별대표자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틀려있고 이 18회 때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인데 지금이 와서 개정된 것은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법도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100벌이었고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확연하게 틀려있어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 프린터를 이렇게 보시면요. 프린터물을 보시면 우리가 개정된 사항을 좀 보시면요. 우리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은 어떤 거였나요? 우리가 이런 거였죠.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인데 공주로 이렇게 공주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봤을 때 300세대 이상이었죠.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우리가 승중지주에 해당되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었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1 한다고 그랬죠? 어떤 거? 전환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의무관리 전환 신고를 해서 전환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법 2조 2호 마목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의무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마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300세대하고 150세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한 기준이라 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전환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전환 신고를 하고 거기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를 하면 전환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를 하면 여기에서 전환 신고를 하는 거죠. 전환 신고. 전환 신고는 누가 합니까? 관리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인이 하지 않으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전환 신고를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21페이지에 이렇게 올풀이 우리가 교재에 21페이지에 이렇게 첨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혼합주택관리단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혼합주택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9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혼합주택관리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주택과 분양공동주택과 또 플러스 임대주택관리주택이 합해져서 관리가 한 단지 안에 이렇게 있으면 혼합주택단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망을 보시면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도 좀 아니죠. 조금 문구수정이죠. 그 다음에요. 거기에서 2호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1항에 3호부터 5호까지 사항이고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또는 임대 사업자가 결정한다. 그건 뭐였냐면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것을 쪽수가 많은 그 다음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혼합주택관리단지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 분양하고 또는 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곳에서 결정을 해라. 면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을 분양이 차지하고 있으면 분양이 결정을 하고 임대가 차지하고 있으면 임대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을 한다. 그런데 다만 당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만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설이 된 것들이 있어요. 혼합주택관리단지에서 가를 보시면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나를 보시면 나목이죠. 나목을 보시면 제 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다목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이해에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에 협의에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여기는 입대가 있겠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 간에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2회 이상 접촉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분쟁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넘기면 된다. 이런 거죠. 분쟁을 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면 되겠어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그래서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죠. 그쪽으로 넘겨서 해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무관리 주택에 전환이 있는데 이 전환은 우리가 시험에 아주 1순위로 이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99%. 100%는 없죠. 그래서 보기에 이번에 개정이 돼서 아주 뜨거운 건데 이 전환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99%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은 비의무관리단지예요. 단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비록 140세대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의무관리단지로 한번 의무관리를 하자. 지금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단지가. 그래서 이제 의무관리단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의무관리단지가 괜찮대. 그러면 이거 전체 입주자 등에 얼마 이상이 찬성을 하라고요? 3분의 2 이상 이상이 우리 의무관리단지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그러면 전환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개정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전환 신고를 하겠죠. 전환 신고. 이렇게 전환 신고를 하면 이 전환 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관리인이 하겠죠. 관리인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전환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이렇게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전환 신고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전환 신고를 여기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 규약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환 신고를 했으니까 누구한테 전환 신고를 하죠? 시장 등한테 하죠. 그래서 시장 등에게 전환 신고를 했더니 시장이 전환 신고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접수하고 접수를 하면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관리 규약 재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관리 규약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여기로부터 이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해요. 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 규약이 제정이 되고 구성을 하는 것은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해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위탁관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를 한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고 이제 그 위탁관리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의무관리 단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주체를 두고 관리사무소장을 자격증이 있는 소장으로 두어서 관리를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우리 관리비만 비싸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의무관리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외신고를 해야 돼요. 이 제외신고를 하는데 이 제외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누가 해요? 제외신고는. 여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에요. 저기에서 우리가 전환신고는 누가 했는데요? 관리인이 했죠. 이 제외신고는 입대의 회장이 합니다. 여기는 회장이 생겼죠. 입대의로 구성을 했으니까. 입대의로 구성하면 여기에 이제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회장 1인, 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이렇게 임원을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7조 2에 보시면 법 10조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의 공동교육대회 전환을 하려고 하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일 이내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전환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의 다른 내용이 섞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빼고 일단 이렇게 봐봐요. 그거는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간 거였는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 국토교통고로형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법 10조 2의 사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을 제외신고를 하려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 그리고 가로열고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어 갖다 가로잡고 회장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고로형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신고서 이거는 제외신고서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여기는 전환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이렇게 시장 등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구조로 보시면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방법의 결정신고에서 보면 우리가 회장에 대해서 가로열고 닫고를 없앴어요. 그렇게 개정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뒤로 가면 그 부분들을 빨간 부분을 좀 이렇게 지우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10조로 보시면 관리 업무의 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서 관리 업무의 인계는 사업주체 또는 법 10조 2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이하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 그래서 가로닫고 그 관리인은 법 제13조 1항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언안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전환신고가 수리가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1개월 이내에 그 관리인은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계를 해야 되는데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또한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로 보시면요. 동별대표자의 선출이 있죠. 동별대표자의 선출에서는 사용자는 아까 사용자 얘기를 좀 여기에서 해드렸죠. 사용자가 이제 그 동별대표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용자는 법, 이제 그 14조 3항 갖고 단서 부분 및 구조 조항에 따라서 이의 선출 공고, 아까 그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되려면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용자도. 어떤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주자가 안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안 나와야 되죠. 2회 이상 선출 공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3항 각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원래는 입주자가 돼야 되고 입주자가 안 나왔어요. 2회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사용자가 나 동별대표자를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직전 공고의 2개월 이내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나와서 동별대표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용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또 입주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보로. 그러면 이 사용자는 동별대표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별대표자로 했는데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뜻입니다. 1호를 보시면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또는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호를 보시면 1호 전단에 따른. 그러니까 사용자. 사용자로 전월세 등록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2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1호와 2호는 이런 거죠. 사용자가 동별대표자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용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2호다. 그럼 102호에 전세를 맺었거나 월세를 맺었거나 그래서 사용하게 된 명의의 자 있잖아요. 사용자의 명의. 명의자의 이 사람이 가능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용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좀비 속은 비속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리겠죠. 자녀. 그러면 이 사람은 미성연자가 아니어야 되겠죠. 미성연자 이상.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동별대표자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합해져서 당연히 99%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3항을 보시면 법 제14조 3항에 따라 사망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항, 5항 이렇게 보시고요. 4항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실 수가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당 같고 원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또는 쭉 뒤로 가면 이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냐는 사람 그래서 백벌이였잖아요. 이게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백벌이 그리고 법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의 이혼 이런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3항을 보시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이의만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소 이런 사람은 또 권한이 없겠죠.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택 소속 임직원 관리주택 소속 임직원 안 된다고 그랬고요. 또 여기에서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임원인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5호 이제 5호를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사퇴는 동사 사퇴는 1년 그리고 해임은 2년 그랬습니다. 해임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호를 보시면 동별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기간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그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항을 보시면 5항이 이제 신설이 됐대요.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가반수를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으면 지분을 50일 대 49로 했어요. 그러면 50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제12조가 입주자 대표의 임원 선출 등인데 그거는 문제를 풀다가 더 필요로 하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번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이제 5번을 좀 보시면 됩니다. 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권리 법령사항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그랬네요. 아까 동별대표자는 어떻게 됐어요? 미안파, 금이, 금집, 백벌이 그리고 우리가 선거관리 선대소 그래서 동동관이었는데 동일, 동의 그리고 관삼이었잖아요. 동별대표자 사임은 1년, 해임은 2년 이렇게 갔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임원 대립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의 좀비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임원 대립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의 좀비소 대립권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이거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그랬으니까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의 위원인데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총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기간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냐는 사람이나 해임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냐는 사람 이거는 동사일이고 동해이니까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관리비 등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맞고요. 이것도 결격사유고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5번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